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났어, 이거. 보면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어휴, 이거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이렇게 가는 중 보기만 해도 가슴이 45도각, 75도각도로 날아가네. 이야, 무섭다. 행복텔레콤이도 무서웠어요. 잡아요? 못 잡죠, 무서워서. 그렇죠? 템플터는 잡아요. 유리원들을 이걸 잡고 가게 만들어요. 팔았나요? 안 팔죠. 이제 가는데, 오늘 쓰레기 업체는 나갔나 모르겠어. 어휴, 그죠? 잘나가죠? 와, 쫙 올라가는 게 기가 막힙니다. 이야, 참 이게, 그죠?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하면 또 안 사요. 떨어진다고 안 간다고, 그죠? 이게 언제부터 산 건데, 지금 여기까지 갔어 벌써. 이야, 그죠? 코엔텍은 더 갔지요. 우리 부기부기님 팔았나 모르겠네, 저거. 더전 비전 또 올라가는데. 이야, 참 대단합니다. 그죠? 또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잘 참을 거냐 말 거냐. 정거점까지만 안 깨지 않을까? 그랬더니 진짜 나가버렸네. 정거점은 안 깨지 않을까? 그랬더니 또 나가버렸어. 이게 다 공매도 친 거예요. 기관위금,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공매도를 이렇게 치는데, 아니, 16%를 빠트려서, 16%를. 공매도 쳐가지고. 얼마? 250억을 팔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250억을 공매도로 때려 버려요. 아, 이거 하기 전에 가야 되는데. 자, 세 번째. 매매를 계획하고 계획에 따른 매매를 하라. 자, 근데 이걸 공매도를 얼마나 치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에이, 전문가님 뻥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공매도 16% 빠트릴 때 들고 갈 수 있어요? 못 들고 갈걸요? 진짜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 한번 보시죠. 8월 14일입니다. 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 안 하면 못 이긴다는 게 그러는 거예요. 못 참고든. 8월 14일이요? 8월 14일이죠. 얼마 팔았어요? 8월 14일 맞아요? 더전 비전은 아니네. 더전 비지원이어야지. 8월 14일. 그죠? 자, 보이시죠? 250이요. 얼마 빠져서 16.53%, 그 다음날 6.92%. 무려 23%를 빠트려 버렸어요. 누가 공매도 세력이 얼마 250억을 한꺼번에 쏟아 붓는 거예요. 기업이 나빴나요? 실적이 나빴나요? 차트가 나빴나요? 뭔 짓 한 거예요? 기관 외국인이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 개인이 250억이 어디 있어요? 개인 큰 손이. 쉽지 않죠. 한꺼번에 이 종목으로 250억을 쏟아 붓 수 있는 사람은 기관 아니면 외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마음대로 해라 이놈들아. 저거 공매도 쳤다. 제가 그런 거죠. 우리 유령한테. 공매도 쳤다. 아니 이게 떨어지는 게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 공매도를 친 거예요. 이야, 무섭죠? 이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이? 글쎄 여기 멈추지 않을까? 정고점에서. 그렇죠? 정고점에서 멈추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진짜. 이야, 참. 그리고 다시 올립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좋은 기업 사서 떨어지든 말든 그렇죠? 우리 윗뿡뿡의 아빠님 아직 갖고 있나요? 아내 거는 아직 들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공매도가 이렇게 때릴 때 여러분이 제가 웬가 이 기업이 나쁜가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분석을 해보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왜 떨어진 거냐 아무 이상 그러면 공매도 쳤구나 나쁜 놈들 여러분이 조사해보고 아, 안 팔아도 되겠군 지네도 또 올리겠네 그렇죠? 또 올리겠네 왜요? 쇼커버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해 나 안 팔 테니까 팔으셨어요? 뿅뿡의 아빠님? 무서워서? 그래서 좋은 종목에 갈 때 참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간 게 지금 벌써 여기까지 갔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안 팔아도요 그냥 들고 있어도요 지수가 말해도 벌써 400%, 391%가 났습니다 500만 원 담았어도 벌써 얼마예요? 400%를 벌었으니까 2천만 원으로 벌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아우성 치고 난리 쳐도요 그냥 간다 나는 주봉을 보고 주봉이 갈 때는 사정없이 간다 아우 주봉이 보니까 그죠? 네 팔았어요 여기서 이걸 한 번 안 봤죠? 공매도 공매도 확인 안 했죠? 네 공매도 확인 그래서 이게 공부가 돼서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저희도 장난치는구나 템플턴은 뭐라고 또 저놈도 장난치는구나 딱 그려버리는 거예요 참 무섭죠 이게 기관 외국이 장난친 거예요 앉아서 이거 250억을 파는데 얼마 챙겨요 돈을요? 251억을 팔아서 대충 계산 확실한 건 아니에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5억 정도로 챙기더라고요 250억 들여서 45억을 챙겨요 여러분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서운 일이죠 템플턴은 다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장난치냐? 그죠? 장난치지 마 제가 만약에 돈이 천억이 있었으면 이거 뒤집어버렸죠 그냥 놔뒀을까요? 내가 들고 왔으면 거꾸로 250억을 다 사버리지 아마 놀라서 뒤로 자빠졌을 거야 그죠? 국내당으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걸 눈치채고 거꾸로 더 사버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지네들 취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개인이 그냥 다 사버리는데 안 되겠다 야 얼마까지 버팅길 거야 그래? 니네 500억 팔아 그럼 내가 천억 있으니까 500억 사주지 아마 얘들 뒤집어져서 놀래서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죠? 템플턴은 아니까 딱 보고서 어? 저거 공매도 장난치네 저놈들 나쁜 놈들이네 250억 계산해봐요 주식 공매도는 40만 주예요 그러면 12,300원까지 계산 필요도 없어 40만 주에 만 원만 챙겼다고 해도 40억이야 어마어마하게 돈을 챙기죠 이걸 보는 순간 얘들은 꼭 장난치는구나 나쁜 인간들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비중을 지키고 맞짱 뜨는 거 비중을 지키고 맞짱 뜨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했다 떨어지면 다 손절해버리죠 아우 정관님 손절 빨리 손절해 손절해 16% 빠지니까 큰일 났어 빨리 손절 손절 나갑니다 아이고 더 먹을 줄 알았다가 손절하고 그죠? 열권님도 어서 오세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공부가 돼야 돼요 오늘 또 이게 잘 나간다고 뭐 엣지폰 만든다고 아직 추천 안 나고 지난 8월인데 오늘 정지됐던데 시노펙스 상장실실심사 걸려들었다고 정지 아 이게 급등 나간 거거든요 종목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파생상품 만져가지고 얘가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가 여기서 잘라먹었는데 그리고 살똥말똥 살똥말똥 안 샀어요 스마트폰에 삼성전자에 납품했다고 스마트폰에 보면 여러분이 엣지 기술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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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는 거 그죠? 이 기술을 해서 삼성전자 납품했다고 그러더니 삼성전자 납품한지 LG전자 납품한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기술을 개발해서 일본에서 전량 수출 수입을 했는데 이것을 물도 안 들어가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납품했다 그래갖고 이가 상악갈락한 겁니다 살까 말까 지금 망설였는데 오늘 상장실실심사들이 정지됐어요 그래서 안살 당연히 안사죠 템플턴 신고는 안사죠 그러면 여러분이 종목을 보는 눈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계획을 매매하고 그죠? 계획에 따른 매매를 하라 매매를 계획하고 매매 계획도 없이 투자해서 이기려 한다면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거 똑같다 그러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매매 계획은 단지 자금관리와 진입규칙을 자신의 매매기법에 엮는 작업이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닥쳤을 때 매매계획은 고수하기 어렵죠 절제력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라도 투자할 때 흔들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투자원칙이 있으면 흔들리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나쁜 습관에서 매매 습관에서 자유로울 수는 사실 없어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게을러지고 느슨해질 때 우리 의련이 전문가님 아 1년 1년 지났어요 다시 공부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다 까먹고요 감각을 좀 익히려고 다시 좀 왔습니다 이런 분이 꼭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들어오십니다 전문가님 공부하러 다시 왔습니다 감각이 떨어져서 또 좀 배우고 갑니다 또 들어옵니다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배우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그죠 그걸 안 까먹기 위해서 노트를 정리하고 자기 나름의 원칙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되죠 각인이 되면 저절로 나옵니다 템플턴이 저절로 나오듯이 여러분이 각인이 되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선생님이 딱 열 번만 성문종합령을 가리킨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앵무새가 되어버립니다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뭐가 어떻게 돼서 강의할 때마다 똑같아집니다 템플턴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영어를 잘 가르치나 봤더니 여러 번 강의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진 거예요 이게 반복학습의 효과죠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반복학습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길은 반복학습보다 더 좋은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최근에 제가 재밌는 일을 한번 봤어요 북한에서 이만갑에 나오는 건데 북한에서 왔어요 형님이 돈을 잘 벌어요 북한에서 둘이 형하고 둘이 왔는데 동생은 그야말로 북한에서 싸움꾼이었었대요 공부도 안 하고요 머리가 좋은지 어쩐지는 둘째 치고 가네 그래서 그런데 우연히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가 너무 이쁘더래요 아직 스물한 살인가 그런데 그래도 그 여자 결혼하고 싶어서 차를 태웠대요 차를 태워서 너 나 사귈 거야 안 사귀면 나에서 그냥 차를 갔다가 한강으로 뛰어들어간다 그래갖고 막 그냥 옆으로 막 그죠 범버로 막 긁고 막 부딪히니까 여자가 사귀겠다고 승낙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집에 가서 장인 될 사람한테 참 재밌어요 저도 들어보면서 가서 승낙을 받아 했다고 딱 가서 같이 식사를 했대요 장인 될 사람 당신 집이 어딘가 그랬어요 북에서 왔습니다 북? 아 부산? 좋지 그죠 아 그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북한에서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왜 그런 얘기를 해주냐면 이 사람이 한의사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그런데 한의사를 공부하다가 떨어지니까 형이 있다가 그러더래요 이제 한의학걸 갔죠 티코를 끌고 있는데 차는 뭔가 티코입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그 다음부터 표정이 달라지더래요 그런데 뭘 먹고 살려고 아 그래갖고 여자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그래갖고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여자가 또 남자하고 산다고 세상에 보따리 싸갖고 같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님 장인어른이 뭐래요 너 호적 파버린다고 아니 딸을 키웠더니 이게 남자를 만나더니 세상에 아버지도 버려 이게 이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 진짜 둘이 좋아하면 그럽니다 빨리 아버지가 승낙을 안 하니까 북한 사람이라니까 뭘 먹고 살아 지금 공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의사 공부하는데 형님이 떨어지니까 그러더래요 책을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말고 1페이지를 10페이지씩만 공부해라 10페이지 딱 10페이지만 공부하라고 그러더래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어떻게 10페이지 공부하고 끝내고 몰라도 넘어가라 알라고 하지 마라 그냥 읽어라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면 20페이지까지 읽는데 10페이지 1페이지부터 다시 20페이지 30페이지 가면 다시 1페이지부터 30페이지 무조건 읽으려는 거예요 책 한 권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10페이지씩 늘려갔다는 거예요 또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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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페이지가 읽은 게 아니라 여기 10페이지 읽은 다음에 20페이지일 때는 또 10페이지를 읽었고 30페이지일 때는 또 10페이지 20페이지를 두 번 읽었고 30페이지 갈 때는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40페이지 갈 때까지 이렇게 책을 한 번 읽었더니 바로 붙어버리더래요 형님이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결국은 한의사를 붙어서 지금은 애를 둘 낳더라고요 이 반복학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북한에 있을 때는 자기는 싸움꾼이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말썽꾸러기 그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당신 아니면 내가 죽는다 당신하고 둘이 그냥 그래서 빠져 죽을 테니까 승낙할 거냐 대단하죠 지금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긴 많죠 또 그죠 투자 종목을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죠 막상 컴퓨터를 켜서 주식매매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생각이 다 어 주가 떨어졌네 팔아야 되나 출렁이는 주가 흐름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계획된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초보자에서 더 그러죠 공부가 된 사람은 어 참 차트가 좋네 어 매수 한번 해봐도 괜찮겠는데 좋은 일 벌어지지 않을까 그죠 좋은 일 벌어지지 않을까 예 그죠 좋은 일 벌어지니까 그러면 사보지 뭐 그래서 불할 매수가라면 또 그냥 있는 대로 뭐죠 있는 대로 지르고 봐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죠 그것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어휴 많이 올랐다 19포인트 올랐는데 그죠 오늘은 19포인트 올랐는데 누가 올린 거예요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올린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라왔죠 제가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 그래요 안 사라 그러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자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왔을까 바닥에서 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2019년 1월 바닥입니다 자 얼마나 더 많이 벌었을까 한번 가보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갭 상승을 해버렸네 40% 올라왔네 템플턴은 누구 샀을까요 템플턴은 원익이 샀지 난 이거 사자 우리는 아직 거 원익이 샀습니다 너는 얼마나 줬을까 수익이 자 바닥이라는데 바닥에서 얼마 줬나 똑같은 바닥에서 샀는데 47%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고 중소형 돈 잘 버는 기업을 사면 돈을 더 번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그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를 내가 샀을 때 바닥에서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커져서 중소기업은 달라지죠 자 바닥 쳤습니다 지금 얼마까지 수익 났어요 삼성전자 22%입니다 여러분 하이닉스 살래요? 삼성전자 살래요? 아 기업의 삼성전자가 100번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주식이잖아요 그럼 하이닉스는 도대체 40%가 나가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22%라는데 아직도 삼성전자에 목매구가 앉아있어요 뭘 사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뭘 해라? 백테스트를 해봐라 끊임없는 뭘 해라? 시뮬레이션을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방법이 보이잖아요 에이 그런 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을 크게 내질 못한다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 가면 내 종목이 안 가면 가파르게 상승세 급등 나가는 종목만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새로운 주식에 눈이 확 가고 내 건 안 가니까 그걸 참아야 돼요 참 우리 유련이 1년 4개월 공부한 사람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었어 참 너무 있어요 템플턴 방에서 공부하더니 자 그럼 후배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랬더니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다 보면 자기 종목이 안 갈 때 참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괴로울기도 하대요 그런데 그걸 잘 인내하다 보면 내 종목이 갈 때 내 종목이 팍 올라가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걸 참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년 4개월에 공부를 하고 졸업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있을 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왔는데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바지 사러 갔다가 백화점에 가서 멋지게 구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구두에 홀락 넘어가서 구두를 삽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 격언 중에 이런 말 있죠 시장이 당신을 자지우지하게 하지 말라 매매 시간에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 매매를 계획하고 계획을 매매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어리를 사러 갔다가 정어리가 끝내줍니다 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도미 사려고 했던 거를 마음을 바꿔서 정어리를 사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매운탕을 딱 끓였는데 사람들이 눈이 이만해 가족들이 아니 도미가 아니고 왜 갑자기 정어리야 아 아줌마한테 속았어 맛있는 도미를 사주지 말이야 꼭 맛없는 정어리를 사주냐 주식을 사기 전에 반드시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현혹시켜서 시장이 열리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자신이 사려고 했던 계획했던 주식을 매수하라 이해가나요 가요 아 그 사람은 그래서 도미 사러 갔다가 백화점에 갔다 그러죠 눈여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저거 안 사도 되는데 아유 너무 좋아 너무 좋게 보여 사 집에 와서 후회하죠 그럴 때 여러분이 판단하는 방법이 뭐예요 유혹을 당할 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이 과연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15만원 간 거 30만원 간다고 그러면 그냥 에셀트면 100만원 간다고 하니까 30만원에 100만원 간다고 하니까 그냥 갖다 질러 정말 이게 갈지 한번 초코병이나 한번 내보내보자 저 사람 말이 맞을지는 내가 아무도 모르니까 내보내보고 아니면 자르면 되는데 일단 읽는 대로 다 질러버려 전문가가 지난번에 뭐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줬고 여기서 300% 내주고 어떤 1000% 내줬으니까 이 종목도 틀림없이 1000% 내줄 거야 그래서 있는 대로 갖다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5번 한번 눌러보시죠 실제로 당해본 사람 5번 제 방에도 어떤 분이 오시다마자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전문가님 100% 아닌가요? 왜요? 그런 게 어딨어요? 질러라 그래갖고 질렀대 1억을 그런데 그다음부터 그냥 질러라 그런 날부터 그냥 폭락을 해버리는 거야 2만원 1만 2천 5백원인데 2만 5천원 간다고 그래갖고 그냥 질러버렸는데 1억을 그때 그냥 왕창 떨어지니까 손절 90% 손절해버린 거야 그럼 쭉 떨어졌어 왜 그렇게 질렀어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지난번에 300% 내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줄 알고 쫓아가서 질렀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떨어져서 박살냈습니다 그 종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5, 5, 5반도체 2만 1만 2천 5백원인데 2만 5천원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갔다 질러버렸는데 이날 그냥 장대음복으로 쭉 빠지니까 지금까지 갔어요? 지금까지 갔냐고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왈 뭐라고 그래요? 전에 300% 내준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300% 내준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비중을 지켜서 사는 것이 주식투자 3원 친만 지켰은들 이런 일을 안 당했지 뭐 셀트리온이 얼마 간다? 100만 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다 질러버리잖아 100만 원 간다 질러 질러 아니 여기서 16배나가 자기 가치에 비해서 16배나간 종목을 무려 16배나간 종목을 갖다 있는 대로 갖다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100만 원 간다고 그렇죠?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아 저렇구나 자 공매도가 수도 없이 흔들기도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무진장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기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비중의 세 가지 투자 3원칙을 지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비중의 원칙 그냥 있는 대로 몰빵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뚝이에요 여러분이 이겨내질 못해 이렇게 떨어지면 그리고 100만 원 간다니까 질러버리죠 30만 원에서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됐는지 생각은 안 해요 그 말이 맞을까 과연? 그러면 내가 100만 원만 샀다가 잘못되면 그때 가서 손절해도 되고 다시 안이 떨어지면 다시 사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있는 대로 갖다 1억을 갖다 몰빵 3억을 갖다 몰빵해버립니다 강남의 PB센터 가서 3억을 몰빵 5억을 몰빵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의련이 아는 언니래요 이 자리예요 하늘자리님 어서 오세요 이 자리에서 얼마 질러? 3억을 질러 아 5억이구나 5억 지점장님이 3억을 질렀다니까 자기도 5억을 질렀대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죽을 맛이지 강남 PB센터 지금 아마 울고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왜 질러요? 그럼 5억이면 5억이면 20종목만 사면 되잖아요 5천만 원씩 20종목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지금 무슨 얘기예요? 떨어졌냐? 다른 종목에서 올라가주면 이거 떨어진 건 무슨 상관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질러서 한꺼번에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전문가님 종목이 뭐 몇 종목만 찍어주세요? 딱 제가 저한테 10종목만 찍어주면요 내가 10년 들고 갈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10년 들고 가? 우리 유로한자 씨가 진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자 나는 3년 들고 갈 사람 3년 2년 들고 갈 사람 2년 5년 들고 갈 사람 5년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한 번 샀다 그러면 3년을 들고 갑니다 3자 쓰시고요 5년 들고 갈 사람 5자 쓰시고요 나는 10년을 들고 갈 사람 10자 쓰시고요 나는 6개월뿐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0.51, 0.5 한번 써보시죠 얼마나 들고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에이 나는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우리 유리원들 해봤더니 다 평균 2년이야 평균이 2년이야 못 들고 갑니다 장부장님 1년이래 못 들고 가요 부자는 몇 년 들어가요? 피터린치가 뭐라고 그랬죠?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큰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건 3년이래요 3년을 들고 갔더니 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지 피터린치 얘기입니다 그렇죠? 피터린치 여러분 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이 상상되면 그런데 조심해야 되죠 2020년은 조심하세요 2020년 어디서 블랙스완이 올지 몰라요 가장 지금 위험한 것이 세계 시장의 뉴스를 쭉 보다 보면 가장 도이치방크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도이치방크가 미국의 리먼 사태 때문에 2008년에 박살났죠 도이치방크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2020년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침체는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20년에 대선이 미국 대선이 11월이니까 이전까진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주식산을 살리려고 애를 쓸 것으로 저는 봅니다 2020년 11월 지나고 나면 폭락할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잘 지켜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만약에 전부 폭락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다 팔까요? 아니요 우량한 기업이 좋은 기업은 최소한 여러분한테 50%는 팔고 50%는 내 돈 아니잖아요 50%만 팔고 나머지 갖고 있다가 현금을 들고 있다가 대폭락이 오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수가 대폭락이 오면 여러분은 그냥 돈 갖다 질러서 어떻게 해요? 주식을 막 주수면 돼 또 한 번의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그죠? 또 한 번의 기회가 올지 모른다 가다가 잘 가다가 무너져 내리글랑 그때 여러분이 어? 템플턴이 뭘 가르쳐줬지 시장이 대폭락이 온다더라 자 여기서 우리 유령원들한테 이미 얘기를 했죠 맞혔다 틀렸다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해라 여기서부터 매수했는데 올라갔다가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죠 이만큼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바닥 자 배팅도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또 올라가면 멋있는 시세가 올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 자 정배열에서 정배열을 갔죠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인 거죠 그죠? 자 주봉에서도 보면 그죠? 정배열에서 정배열을 갔잖아요 정배열 역배열을 내려가잖아요 그럼 역배열은 위험하잖아요 역배열 위험하잖아요 정배열 좋잖아요 이것만 여러분이 갖고 있어도 투자에 어려움을 안 겪어요 정배열에서 먹고 역배열에서 팔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템플턴 엄청 비난할 거예요 그죠? 뭐 네가 잘났느니 어쩌니 어쩌니 그러다 자고한 여러분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걸 여러분의 핵심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잘되라고 그죠? 어떻게 하라고 잘되라고 진짜 잘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기획을 삼양식품 주가가 하락한다고 무조건 손절매하게 되면 50% 잘랐으면 이거죠 여기서 또 샀죠 또 나갔어 또 나갔습니다 삼양식품 10년 동안 고생한 종목이에요 왜? 우지파동 때문에 또 나가지요 자 또 나갑니다 하이트진로 참 배당받은 자리 고배당 쫙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배당받으라고 그랬더니 안 받아 5% 배당 줬는데 그 다음에 오늘 또 올라갔죠 아유 얼마나 좋아 신나잖아 일본 맥주가 안 팔린대 하이트가 나가야지 뭐 그럼 하이트진로 이것만 알았어도 여러분이 야 그럼 누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누가 안 나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전문가님 나 전문가님 방에 가서 저걸 배워야 돼 뭐 투자를 안 먹을 배워야 돼 아유 그걸 몰랐네 저렇게 하는 거를 좋은 종목 사서 가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네 정말 그죠 좋은 일이 벌어지죠 맞잖아요 하이트진로가 얼마나 신났어요 지금 와 주봉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다 이 자리잖아요 산자리가 내려가서 배당 받으러 가자 5% 배당 받으면 시장도 안 좋은데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또 사라 추가 배당 또 사라 또 사라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신났죠 우와 정말 신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고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날아가죠 참 이건 뭐 꿈의 주식입니다 볼 때마다 제가 아유 그랬더니 우리 친척이 있다 하는 얘기 아 그때 8천원 할 때 나보고 자꾸 증권사에서 추천을 왔는데 그때는 뭔지를 몰라서 안 샀는데 지금 와서 보면 8천원짜리가 8만원 갔어 10배가 날라갔어 아유 그때 바보 같은 짓만 안 하고 그냥 사서 천만원만 묻어놨으면 지금 떼돈 벌었는데 괜히 그냥 무슨 단타 친다고 바보 같은 짓만 하고 다니고 그죠 장기 투자 그래요 고용도 못 가요 떨어지고 멀고 몇 년을 안 갔느니 어쩌느니 참 여러분이 그죠 떨어지고 말건 고용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때가 8천원 할 때거든 증권사에서 자꾸만 추천이 오더래 그랬다 보고 아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사서 지금까지 묻었으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부자 됐을까 안 됐을까요 2,300% 8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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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8천원 8만원이 갔어 10배가 날라갔어 천만원 담았으면 1억을 벌었어 10년 만에 그죠 1억을 갔더만 10억을 벌었어 무슨 일이야 이거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전화 안 해요 전문가 혼자 하세요 지난번에 강의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러더라고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들고 갈 사람 인남 그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스스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결과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증권사 직원 말이나 자문회사가 추천한 내용을 믿고 투자하든 시스템 매물을 하든 일을 믿고 행동에 옮긴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됩니다 뛰어난 투자자에서록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판단하는데 몰래 질러요 그죠 물어보고 하라고 해도 안 물어봅니다 질르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집단 시스테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꾸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독립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가가 해주는 조언도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시장에서는 100%라고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일원들한테 전문가 믿지 마라 누구 믿어라 기업을 믿어라 전문가 여러분을 다 해줄 거라고 믿지 말고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걸 믿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긴다 이것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보죠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의존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많은 충고나 확인 없이 그죠 확인 없이 일상적인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세 번째 지지와 인정을 잃는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내보이지 못한다 나하고 안 맞는데 그럼 내가 다른 의견인데 그럼 의견을 내봐야 되는데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까 봐 판단이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계획을 시작하거나 스스로 일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다른 사람의 보호나 지지를 위해서라면 불쾌한 일이라도 자원에서 행동한다 혼자서는 자신을 돌볼 수 없다는 심한 공포 때문에 불편함과 절명감을 느낀다 또 치밀한 관계가 끝나면 자신을 돌봐주고 지지해 줄 다른 관계를 급하게 찾는다 스스로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혼자 남겨져 있는 상황에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공포를 느낀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전성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전문가를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안 믿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여러분을 다 돈 벌어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가 추천했으면 내가 사야 될 종목인지 분석을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맹종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맹종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잘못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사이닉스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사더라도 조광표 그냥 주식 농부를 믿고 여기서 있는 대로 질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워낙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질러도 나는 돈 벌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산가치가 12배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따라가서 사는 거죠 누가 샀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매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들고 왔다가 수익이 200%, 300% 났는데 장기 투자라고 매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들고 있다가 수익을 다 반납해버리고 왜 안 팔았습니까? 그랬더니 장기 투자래요 매도하는 방법을 몰랐죠 차트상의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위험하다 위험하다 빨리 도망쳐라 그냥 탁 하한가 낭떠러지로 그냥 한꺼번에 떨어져 버렸죠 무서운 일이죠 그럼 누가 했을까요? 틀림없이 공매도 쳤죠 그래서 하한가를 딱 떨어뜨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하니까 또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딱 치고 나서 그걸 또 다시 사주죠 그걸 쇼커버링이라고 그래요 신라젠 폭락시켜놓고 이제 돈 많이 벌었잖아요 하한가 3인방을 갔으니 얼마예요? 하한가 3방이면 수익이 얼마예요? 3방이면 90%가 아니라 125에서 128%입니다 자 상한가 3방이 올라가면 128%가 나갑니다 128%를 벌었으니 얼마나 떼돌로 많이 벌었을까요? 이제 사줄까? 사서 어떻게? 갚아야지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무서운 거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잘 갑니다 잘 가 오늘 현대모비스 더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제가 제 유튜브만 잘 들어도 돈을 벌 수 있는데 현대모비스 오늘 떨어뜨렸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현대차가 아까 일본 7년 만에 일본을 눌렀다 매출액에서 또 두 번째 8년 만에 최초로 금속노조와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중단했다 중단의 효과는 얼마한다? 6천억이다 그럼 6천억이면 현대차 실적은 3분기에 또 개선되겠네? 그러면 주가는 더 가야 된다 가장 많이 납품하는 건 누구다? 현대모비스다 따라서 실적도 개선되고 가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안팔어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얼마나 살까요? 여러분 비중을 지키면 되잖아요 이래도 못사나요? 그죠? 그래서 비중을 지키면 되잖아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나 비중 지켜서 좀 사볼까? 자 이렇게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냥 거기다가 있는 대로 갖다 몰빵을 해가지고 그죠? 돈 벌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치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하는데 그죠? 그러면 욕심을 안 내고 적당히만 사면 얼마나 좋아 그냥 전문가가 100%라고 그냥 분할 매수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있는 대로 질러가지고 다 치워 평화전공 잘 가는데 오늘은 떨어뜨렸나요? 조금 올랐네 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36물산 아우 버스가 하는데 따라가지 말라 그죠? 수익을 안 준다고 내다 버리면 리무진이 꼭 오는 거예요 수익을 안 준다고 내다 버리니까 리무진이 왔죠 아 정보점들 봐서 신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사야 되냐 이런 종목을 사야 돼요 이런 종목 업계에 선두를 달리는 펀더멘터리 튼튼한 주식을 매수하라 그럼 뭔 일이 벌어질까요? 돈을 많이 벌겠죠 주도주다라는 것은 시장이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역시 변화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그래서 그런 주도주 나가는 것을 사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유연성이다 유연성 신납니다 전문가님 왜요? 아니 신나게 가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거 신납니다 오늘 떨어뜨렸나요? 아이고 신납니다 자 오늘 떨어뜨렸네요 이야 이건 뭐냐 너무 많이 갔나요? 오늘 또 조정받네 신났다고 아 레프리처 또 조정 들어오면 겁나지 또 그렇죠 거래랑 터지면 조심해야 되죠 거래랑 앉자 괜찮으니까 자 이런 것이 주도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에 여러분이 펀더멘탈을 연구해 보는 거죠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자 현대차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자 뉴스가 나온 게 7년 만에 뭐? 그죠? 7년 만에 뭔 일을 보려? 음 일본 자동차를 매출액에서 늘렸다 이겼다 또 두 번째 그동안에 8년 동안 파업을 하던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멈췄다 자 파업을 하면서 손실이 6천억인데 6천억을 세이브를 하고 간다 어 그러면 현대차 좋겠네 자 그죠? 현대차 좋겠네 그럼 나는 현대차 사도 되지 욕심 안 내고 적당히만 살래 한꺼번에 안 사고 분할 매수하지 뭐 여러분이 이길까 질까요? 이길 가능성이 이길 가능성이 질 가능성보다 훨씬 크죠 그것이 주식을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모니르은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차트를 능숙하게 볼 줄 알아서 보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의 선별한 주식의 모랜다 기본적 분석과 그 주식의 펀더멘터를 연구하는 것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캔슬림을 만들어서 주당순이익이 매출액이 25% 이상 상승하는 주식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냈다 여러분이 캔슬림을 배우기는 하지만 배우고 나서 뭐예요? 아무것도 그걸 활용하지 않죠 나 캔슬림을 읽었다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나는 읽은 사람 7번 안 읽었다 8번 한번 눌러보시죠 멋있습니다 알면서도 안 하죠 알면서도 안 해 그래서 유명한 캔슬림에서 매당 매년 주당순이익과 매출액이 25% 이상 상승하는 주식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냈다 그죠 근데 단기가 안 가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안 가면 아유 그러면 안 가는 주식인가 봐 잘라버리죠 첫째 가치투자에서 모든 재무손익 비율들 중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비율은 뭐다? 제조업에는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이 중요하고 금융에서는 장기적인 총자산력이 이익률인 ROA의 추위 변화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자기자본이익률 10%라면 주주가 연초에 천원을 투자했더니 연말에 100원의 이익을 냈다는 뜻입니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수익 범위와 현금 흐름은 회사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총자산 이익률은 주어진 총자산 범위 내에서 한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금융자산의 ROA입니다 여러분은 자 얘가 한번 볼까요? 자 얘를 한번 재무 분석을 가보겠습니다 뭔 일을 볼까요? 주당 순위인 EPS가 293원에서 1084원에서 1414원 올해 말도 안 돼 ROE가 5에서 17, 18 발이 안 되는 얘기네 18%를 냈어? 와 주식이 이렇게 영업이익을 잘 내는데 74억, 75억, 75억, 77억, 96억 야 너 그러니까 주식을 가능성밖에 없구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니까 주가가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멋있다 그렇죠? 이러니 이걸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통상은 또 재무상태의 안전성과 다양한 비율 중에서 부채 비율이 업종 평보다 낮으면 좋다 그래요? 통상 100%를 기준으로 삼죠 그러면 그 이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이장감당 능력이 있느냐 이자 보상 비율을 봐야 되잖아요 한계 기업을 그러니까 저는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업? 3년 연속 이자도 못 내는 적자 기업 CW나 BW를 수시로 발행하고 대출을 위해서 자산재평가나 제3자비는 유상징계를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은 여러분의 통업 조건에 맞지 않는 기업이다 그죠? 세 번째 기업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업이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죠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은데도 영업이익만 증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익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가만히 있어봐 매출액은 안 늘어나고 있어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죠 280, 280, 288, 348, 354 계속 늘고 있죠 영업이익도 늘고 이건 바람직하죠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뭘 봐야 돼요? 원가 절감인지 원가가 더 늘어났는지 봐야 되잖아요 안 봐 네 번째 영업 부분에서 실제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죠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것은 기업이 부도 위험이 없죠 그죠? 자본 잠식으로 현금이 부족하니까 자산재평가를 하거나 사채 반환이나 대출을 받는 기업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업계의 선두를 달리는 펀더멘터리 튼튼한 주식을 매수하라 주도주들은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시장의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역시 변화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그래서 유연성이 필요하고 이런 펀더멘터리 바뀔 때 주도주가 바뀌는 거예요 작년에 이미 제가 작년 여름에 주도주가 5G가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걸 사서 지금까지 묻었으면 수백 프로가 나 있죠 나 500만 원만 담을 걸 아휴 그때 안 담아서 이걸 500만 원만 담았으면 얼마나 좋았냐 500만 원만 담았으면 얼마나 좋았냐 주도주인데 390% 500만 원이 거의 400% 5,4,2,2,000만 원 벌었네 이 중요한 걸 안 벌었어 발로 차버렸네 그죠? 발로 차버렸죠 맞아요? 아휴 전문가님 얘기하지 마요 속상하니까 에이 내가 그런 걸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들고 가지를 안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여러분이 투자를 전문가님 나 지금 주도주 없는데 어떡해요 아휴 참 급등주 나가지 마요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주도주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썼어 실제로 공부하면서도 이럽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주도주가 그렇게 많이 주도주를 얘기했는데도 1년 동안 주도주 얘기하면서 갔는데도 지금도 안 산 사람이 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나 봐요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유리원님 전문가님 아 주도주 언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스케줄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 부분 부분도 가르쳐주지마 그랬더니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또 사이클을 보면서 주도주가 어디서 나가는지 그죠? 그런데 아 주도주 가르쳐주세요 주도주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도주 스케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강의관이 있습니다 5강에 들어있는데 5강에 마지막 40강 중에서 마지막 40강이 주도주 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홀로 서기를 하고 평생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죠? 주소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냥 오늘도 급등 나간다고 그거 쫓아다니다가 깡통내기도 하고 아유 전문가님 나 급등 나간다고 쫓아다니다가 7500 날렸습니다 아유 나는 뭐 샀어요? 얼마 날렸습니다 이게 수두룩합니다 아유 세상 편하네요 전문가님 좋은 종목 사놓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떨어지든 올라오든 그냥 기다리니까 알아서 지가 올라오고요 지가 떨어뜨리고 지가 그러더니 다 알아서 돈 벌어주네요 아유 마음 편합니다 좋은 종목 샀더니 저축했으니까 그죠?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탄소섬유 오늘 어떻게 됐나요? 탄소섬유가 떨어뜨렸네요 탄소섬유 개발에서 기업 분할을 통해서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죠 일본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본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이번에 뭐 다시 뭐 제2의 규제를 한다 어쩐다 하는데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지네가 더 죽겠지 그죠? 일본이 지금 더 죽는 거야 죽을 맛이지 그러니까 테스트 절차의 번거름을 피하려고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테스트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CEO라고 그러면 어떤 품질을 갖다 물건을 갖고 왔습니다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래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신규 종목을 안 사고 기존에 쓰던 종목을 또 살까요? 당연히 기존에 쓰던 걸 쓸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규제를 함으로써 이제는 그것이 떠나가버렸죠 이제는 쓸 게 없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실험을 거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품질을 만드는 물건들을 갖다가 실험을 거쳐서 테스트를 통해서 번거롭지만 테스트를 통해서 니네들 수출하네? 알았어 니네들 안 받을게 깎어? 깎아서 줄 테니까 사세요 아 그래? 그래도 못 믿어 삼성전자가 믿을까요 일본 기업을? 이제 못 믿죠 정부가 제안을 하면서 수출이 안 되면 우리가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한국으로 이전해서 납품하겠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여기저기 부도나고 난리 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주들이 다 돈 싸들고 어디를 가요? 한국 삼성전자 가까운 쪽으로 이사가겠지 거기다가 회사가 부도나면 또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기술자들은 다 픽업해가겠지 놀고 있으니까 일본 지금 경제학달이 두려워하는 게 지금 그거더라고요 삼성전자 하이니스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키우고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니스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멈춰버리면 이제 부도나거나 아니면 부도나면 거기에 인력들을 삼성전자가 끌어갈 수밖에 없죠 고순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 받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고객 잃어버리고 물가 싸게 주겠다 엎친 데 덮치는 거죠 물건 싸게 팔아야 돼 괜히 건드려서 싸게 팔아야 돼 물량 확보도 많이 못해 돈은 더 쪽으로 드는 거잖아요 기업이 엄청난 수익 내든 것을 망하게 만든 거잖아요 누가? 아베가 그런 기업주들은 아베가 걔네들은 뭐 그렇게 강의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죠? 참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야 저거 저거 큰일 났다 그죠? 큰일 났다 보이죠? 일본 기업들 죽을 날 수 있다 삼성전자 같은 고객사를 어디서 구합니까? 삼정전자에서 쫓겨나면 어디서 구합니까? 있습니까? 그 많은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삼성전자를 때려잡겠다고 니네 걸리다가 아베가 삼성전자를 물려버렸죠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못 산다? 천만에요 더 잘 살아요 지금은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다 더 잘 사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일본에 뒤졌다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에요 항상 자기네는 한국보다 위이라는 생각으로 깔본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비활해서 우리나라 아직 일본 따라가려면 20, 30년 걸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과는 판약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당장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효성이 이 탄소섬유를 저는 우리 유령보고 꾸준히 가져가라 꾸준히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지난번에 이미 항공우주 카이하고 그 다음에 일진 복합소재하고 이것을 검사를 들어갔고요 또 현대자동차도 역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되면 다 끝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도레이케미칼의 탄소섬유를 살 이유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얘는 실적이 더 좋아져서 더 갈 수밖에 없죠 그게 뭐다? 역시 이게 지금은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일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땐 늦어요 이해하시죠? 그땐 늦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고요 AI비트 기업가치가 줄어드는 부실 종목을 매서 돈을 벌겠다고요? 거기다가 물타기까지 50%가 있어요 전문가님 나 5천만 원 날렸는데요 왜요? 부실 종목을 갖다가 상한가 간다고 그저 상 나가는 거 보고 샀으니까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전문가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50% 떨어지니까 또 손절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더 샀어 더 샀어 투자해서 가장 나쁜 게 뭐죠? 바로 물타기입니다 그렇죠? 물타기 결국은 어디예요? 엄청나게 지금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문가님 나 1억 까먹었으면 어떤 분은 5천만 원 까먹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조정없이 그냥 꾸준히 갔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주도주는 함부로 팔아서도 안 되고 강력 보유로 맞서는 거예요 강력 보유로 맞서야 여러분이 큰 손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봅니다 고용은 봤으니까 자 그러면 여섯 번째를 갑니다 이익 포지션을 유지하는 느긋함도 중요하다 나의 이익을 깔고 있으면요 편하게 들고 가요 그렇죠? 뭘 두려워해요 더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렇죠? 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들고 가는 게 두려워 그러니까 못 들고 가죠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수익이 안 나죠 시장에 떨어져서 블랙스완이 다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다 팔아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뭐라 그랬어요? 다 시장이 망해서 폭락장으로 간다고 다 팔아야 된다고 이걸 예측해서 마치면 뭐 할 거야 좋은 종목을 사면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가는데 시장이 폭락하는 동안 봐봐요 작년 2018년 이게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락하는 동안 누가 나갔어요 여러분 어떤 거 살 거예요 주도주를 알아서 사야 되잖아요 W W게임즈 아니 W가 아니라 KMW 아 이거 뭐예요? 난 몰라요 그런 거 얘가 뭐 떨어졌어요? 아니 남들은 8월부터 6월부터 떨어졌는데 이렇게 지수가 얘는 8월부터 올라갔어 무섭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시장은 떨어지는데 이 종목은 같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살래요? 투자해서 이기는 길이라는 것은 계속 주도주로 가는 종목 좋은 종목이 갈 때 그것을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약이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가치가 고평가됐으면 잘라야 되고 저평가되면 자신 있게 사야 되는데 분석이 안 되니까 못 사죠 그렇죠? 분석이 안 되니까 못 사잖아요 그런 건 안 사고 못 사죠 오늘도 아 짜릿한 상황까지 와 자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좋은 투자 기회를 기다릴 때도 인내가 중요하고 수익이 나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할 때도 창을성이 중요하다 에드앤 르페브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분석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것이 아니라 서둘러 팔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인내, 인내, 인내하라 아이, 전문가 아닌 참 못 참아요 아이, 참 그렇죠? 이것이 에드앤 르페브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나누어서 사고 팔면 포지션을 미세 조정할 여유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훌륭한 투자 기획까지도 엿볼 수 있죠 왜? 분할 매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은 이익이 나는 포지션을 더욱 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익이 더 커지는 겁니다 보유 물량을 처벌하는 전형적인 매도가 신호가 나올 때까지 수익 종목은 어떻게 하라? 그대로 보유하라 그래서 오르는 종목은 오르도록 내버려 둬라 돈이 일하게 내버려 둬라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아이, 더 이상 안 갈까 하다가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시장과 함께 움직이면서 매도 신호가 행동을 취하는 경고를 보낼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정배열이 무너질 때까지 들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익이 커진다 그런데 그걸 안 사고 뭘 살라고 그러죠? 급등상황가 아니 정말 오늘 급등상황가 나왔습니다 자, 기회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을 정확히 바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판단이 옳았을 때 계속해서 포지션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자세다 자, 인내를 가지고 얼마나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프로와 그 다음에 아마추어의 차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는 기다림의 미약이면서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관리를 하라고 그러죠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지안 시카고 컨퍼런스에 갔을 때 저희가 산 겁니다 지금 모두가 비관적이면 바닥을 만들고 또 수익 났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남부들이 공포심을 느낄 때 매수를 해야 되고 남들이 환희를 느낄 때 과감히 매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들고 갈 수 있나요? 들고 갈 수 있나요? 아프리카TV 잘 갑니다 유튜브에서 여기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주가가 일정으로 올라가고 나면 다시 고점을 만들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고점을 올라가고 또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점이라고 다 팔아버리다 보면 더 가는 거죠 얘도 어떻게 했어요? 역사적 고점을 중시하라 정배열이다 그 다음에 뭐죠? 끊임없는 조정을 인내하지 못할 투자자라면 최소한 정배열이 깰 때까지는 무조건 배도하라 그래서 수익 내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기질을 아는 것보다 두려움의 투자에 자신의 기질을 아는 것은 투자에 도움이 된다 그죠?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거죠 참 월가의 격언이 있습니다 초조하게 지켜볼수록 냄비는 끓지 않는다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죠 초조해할수록 더 냄비가 안 끓는대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역발상을 투자하지도 못해요 잘 보세요 대중이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대모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잖아요 혼자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해봐야 못할 거래요 웬만한 용기로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덩다리로 가니까 쉽죠 그죠? 여러분이 대모 현장에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외로운 늑대가 되는 거죠 그럼 엄청나게 주식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것 사람들의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투자를 하는 것은 사회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괴롭다 반드시 역발상 투자자라면 모든 사람이 파는 주식을 사고 모든 사람이 사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 존 템플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대중과 뭔가 다르게 하지 않고 뛰어난 성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케인즐 역시도 투자의 중요한 원칙은 대중의 의견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어떤 투자 대상의 가치에 동의한다면 그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다 고통은 사람의 집단의 의견에 공유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고통을 받으면서 집단은 강력한 자기 강화 속성을 갖고 있고 이 집단에 속한 사람이 처음부터 극단적인 의견을 가지는 집단 쏠림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집단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시장은 외로운 늑대가 된다고 필리피션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같이 있으면 안심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안심한다는 보장에서 원시시대의 맹수가 우리 가정을 덮쳤을 때 여러 명이 있으면 안심하는 건가요? 그래서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패턴을 좋아하게 됐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집단은 강력한 자기 강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쏠림 현상 나타나서 흔들기도 한다 그래서 집단 행동의 극적인 얘기가 집단의 압력이 정신적 효율과 현실적인 도덕적 판단을 약화시켜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죠 많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이비 목사한테 걸려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휴거 왔다고 해서 자살 소동을 벌이고 진짜 자살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게 집단사고죠 휴거가 된다고 자살을 다 해버렸잖아요 근데 휴거가 왔어요? 안 왔잖아요 생사람 다 죽인 거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남한테 심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이래서 집단사고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주시장은 바닥과 천장에서는 언제나 뭘 해야 된다? 외로운 늑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추세가 상승할 때는요 기관이나 위기나 개인의 대중들이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역발상 투자자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면 최고의 투자자도 쳐도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순응하는 악마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악마를 이겨내는 건 뭐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나도 악마지만 다른 사람도 악마예요 여러분을 팔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도 악마예요 좋은 주식을 살면 분명히 돈을 번다는 거 전문가들 다 알아요 장기 투자하면 돈 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여러분의 심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들고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리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장기 투자를 권하겠죠 장기 투자라면 분명히 돈 번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를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런 악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배적인 지식에 반대할 용기가 필요하고 전문가가 너무나 유명하다고 거기에 지배적인 지식에 여러분이 반대할 용기를 낼까요? 반대 한 번도 못하죠 또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 비난받으면 거기서 화살이 날아오니까 비난도 못하죠 자신만의 원칙을 뚝심 있게 지키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목이 같이 접근을 했습니다 원칙에 충실하라 아 내가 종목을 샀습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보내준 종목을 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직 어려서 새싹이 도단하는데 여러분의 심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배적인 지식에 반대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이 100%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른다든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배적인 지식에 반대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글쎄 자기가 볼 때는 저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가 굉장히 분할 매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매수는 매도보다 100배 어렵다? 아니 매도는 매수보다 100배 어렵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매수도 어렵다 왜? 개인 투자는 사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악마한테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악마예요 왜? 내가 주식시장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상대방이 팔면 나도 파니까 옆에 사람이 악마가 되는 거죠 전문가도 마찬가지 이겹 났으니까 잘라라 그러면 전문가가 악마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요? 맞어 나로 가야 그건 뭐예요? 팔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 좋은 종목 안 팔아도 되는데 그런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욕하죠 전문가가 우량주 추천하는데 10년을 공부했다 20년을 공부했다 지말로 떠들더니 주가는 떨어지는 종목이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주가를 떨어지는 종목이나 추천하냐 이걸 우량주라고 추천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많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본인 보고 한번 20년을 공부해보라고 하세요 다 맞추나? 시장은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맞출 수도 어떤 전문가도 다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본인 마음속에 깔고 있으면 그런 비난이 안 나오죠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보게 돼요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좋은 종목 추천했어도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조차는 없다 전문가를 100% 생각하니까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전문가를 비난하게 되고 여러분이 거기에 빠져서 또 어떤 사람은 몰빵 질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가치 접근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시장의 유행과 환상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돈을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는 여러분의 경주에 십설리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뭐냐 명석한 지성 건전한 운영 원칙 가장 중요한 확고부동 좋은 주식을 확고부동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좋은 종목을 샀는데 그냥 다 팔아줘요 아유 더 이상 안 갈 거야 잘라버리죠 여러분이 그래서 지는 겁니다 종목들을 보면서 19가지를 만들었는데 다 하기는 좀 많이 힘드네 그렇죠? 7가지만 하고요 종목들 좀 보고 한두 개 또 질문 받고 그리고 공부를 아니라 정말 공부를 해서 올바른 길을 가겠다 정석 투자를 배워서 어떻게요? 이번 이벤트를 사용해서 잘 활용해서 시장이 상승할 때 여러분이 또 돈을 챙겨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돈을 챙겨야 됩니다 좋은 기업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또 기회가 또 상실돼서 왜요? 지금 선택이 몇 년을 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 년을 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십 년을 자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십 년을 자고 할 거를 지금 당장 돈이 아깝다고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십 년은 지금처럼 똑같이 돼 있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앞으로 십 년 후에 엄청난 일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게임 또 아까 봤죠? 그래서 투자는 자신 투자는 돈과 관련한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훈련 과정이다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훈련 과정이래요 주가의 바닥이나 천장에서는 역발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데이비드 드레몬이 얘기합니다 그죠? 바닥에서 이기는 투자를 할 때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커지는 거죠 기회는 언제나 있지만 그죠?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그죠? 돈을 벌기 어렵죠 자, 유나이트 제약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006년 강남의 음마아파트 가격이 16억 5천만 원이었다 매도에서 6억 5천 원을 분당에 32평을 사서 살고 이 종목에다가 10억을 투자했다면 7배 상승이 나가서 여러분은 70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요동칠 때 여러분이 들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차이 나는 거죠 아니, 10년 동안 내가 그죠? 10몇 년 동안 70억 여러분 70억 볼 수 있나요? 그죠?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 또 갑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렇게 추세가 공포식금을 느낄 때 그죠? 백조사님도 어서 오시고 공포심을 느낄 때 여러분이 역발상으로 보면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갔을 때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 더 보고요 자, 그래서 하나로 에어로 스페이스를 사줄 때만 해도 우리 의원이 전문가님 떨어져서 그죠? 주가가 안 간다고 팔려고 할 때 기업의 펀더멘터를 발면 미래의 주가가 보인다 역발상 투자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차트보다 기업의 재무부석과 업황을 분석해서 여러분이 들고 가면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쵸? 큰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이 부자되는 길은 그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 가만히 있어봐 나 여기다 그냥 사놓고 10년만 들고 가볼래 뭔 일이 벌어지나 주도주로 써먹지 않은 종목 영업익을 꾸준히 내는 종목을 여러분이 갔을 때 시장이 대폭락이 나왔어도 여러분을 부자로만 한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말고 갔을 때 반드시 하고요 진짜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어디예요? 주식 투자를 아름다운 동행을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투자의 기운 평생 투자를 여러분을 좌우하는 거예요 당신의 평생 직업을 만들려는 거예요 아직도 평생 직업이 안 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철저한 기업 재무 분석을 통해서 가치주, 저평가 가치주를 찾아내고 기업의 펀더멘터를 긴처해서 저평가 가치를 발굴해가지고 추세를 이용해서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와 그 다음에 단기로 급등 나왔을 때는 자르라고 그러고요 시스템 매매로 접목해서 배 터지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오전, 오후 저녁 강의가 스케줄에 따라가는 것이 주도주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40강의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의 평생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기회는 때가 왔을 때 잡으시고 확실하게 해서 멋진 수익을 내시고요 또 이벤트를 해줄 때 활용하시면 싸게 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서 수익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초자에서